아니 여러분 의연의 일시가 마이데몬의 여왕제 두희 뭐야? 되게 시크할 것 같지만 속은 되게 여리고 그런 캐릭터고요 그런 옷들이 다 너무 고급스러운데 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왜요 왜요 들을래 가장 부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그거 스카프 하나 아 리본 스카프 아 부희랑 부희랑 처음 만나는 거 맞선볼 때 입은 거 아 진짜요?